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또 다른 태풍의 씨앗 열대요란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95w 열대요란에 대하여 노란색 사클로 추적 감시 중에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5호 태풍 마리아로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윈드의 미국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열대요란이 발생 후에 7월 29일 저녁에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바시해협을 통과하는 모의를 하고 있으므로 5호 태풍 마리아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3호 태풍 개미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막아주면서 상해로 북상하여 중국 산둥선과 서해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위험 반원의 우측에 서게 되면서 영향을 받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3호 태풍 개미의 진로를 막아주면서 3호 태풍 개미는 서 편향을 하게 되면서 필리핀 동쪽 해상은 그동안 태풍이 발달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동쪽 해상의 해수원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계속 오래 머무르면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에 의해서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에 불로 막히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오래 머무르게 되고 속도가 늦춰지게 되면서 높은 해수원을 받게 되면 태풍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굉장히 강해진 3호 태풍 개미의 세력이 급격하게 서 편향을 하면서 오늘 대만을 관통을 했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세력을 세운 키운 3호 태풍 개미는 대만을 오늘 관통을 하고 중국 복권성을 상륙하며 중국의 산샤댐 인근인 후베이성 우한까지 7월 27일에 도착할 예정이고 그 이후 하루 뒤 28일에는 산샤댐에 거의 다다를 예정입니다.